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 다음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이 이 글을 잘 읽어야 되잖아요 먼저 화면을 멈춘 다음에 먼저 자세히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을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스포츠 운동이죠? 운동 경기에요 운동 경기를 보려는 입장권이죠 관영격 조사 소유격 조사 이 의자는 많은 경우에 생략할 수 있어요 스포츠 경기 입장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구하다 얻는다는 뜻이에요 이 구하다는 한자 이 구자에 하다라는 보조동사를 붙여서 만들어진 말이죠 구하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중국 글자를 가져와서 쓴 적이 있죠 이런 방식으로 중국 글자 더하기 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사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 이런 단어가 다른 말 순수한 한국어로 된 말을 배웠다면 이런 단어보다는 순수한 한국어를 쓰시는 게 좋아요 스포츠 경기 운동 경기 입장권을 얻는 방법에는 구하는 방법에는 이 는자는 여러분 혹시 주격 조사라고 알고 계신가요? 주격으로 쓰일 때가 있죠 하지만 정확하게는 비교격 상대적으로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쓰는 비교격 조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강조할 때만 있어요 지금은 에와 함께 쓰였잖아요 이럴 때 이런 것은 주어가 아니에요 강조하려고 붙여 쓴 것이기 때문에 안 써도 뜻은 똑같아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죠 모든 홈 경기에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정기권을 살 수도 있고 홈 경기가 뭐예요? 홈은 영어예요 홈, 집이라는 뜻이죠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구단 또는 클럽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구단이나 클럽은 어떤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 전문 구단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 구단도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할 거예요 그 곳에서 경기하는 것을 홈 경기라고 해요 원래 자기들이 있던 곳이니까 아무래도 더 마음 편안하게 경기할 수 있겠죠 만약 관중이라면 저 경기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사는 곳에서 경기를 한다면 훨씬 더 그 경기를 보러 가기 쉽겠죠 내가 사는 곳에서 벌어지는 그 경기는 모두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늘 볼 수 있는 정기권을 사면 되겠죠 원래 정기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간 동안 마음대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걸 정기 뭐뭐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입장권 정기권은 뭐죠 티켓을 말하는 거죠 표를 말하는 거예요 표 그걸 무슨 무슨 권 이렇게 표현해요 입장권은 입장하는 표고 정기권은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마음껏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표를 정기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홈경기 자리를 여기서도 의자는 생략할 수 있네요 모든 홈경기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정기권을 살 수도 있고 매 경기마다 혹시 여기 이상한 거 없나요 우리 이 강의가 어떤 글을 수정하고 고치고 그런 수업은 아니에요 교정하는 수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이 보면서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을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매는 어떨 때 쓰는 거죠 이 매자는 한자 이 글자에서 온 말인데 이 글자는 모든 대상 하나하나 모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면 무슨 말이죠 매일 들어보셨죠 매일 이건 날이라는 뜻이죠 날 어떤 날 하루하루 그걸 전부 다 날마다 그런 말이죠 이 마다는 뭐죠 이 마다도 어떤 대상 전부 하나하나 모두 다 그런 뜻이에요 또는 일정한 간격 일정한 시간 동안 반복될 때 마다를 써요 모든 하루하루니까 날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일은 매일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써보면 매일은 매일은 날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매일 친구를 만나요 날마다 친구를 만나요 매주 등산해요 주마다 산에 올라요 등산해요 매년 회의에 참석해요 해마다 회의에 참석해요 이렇게 매자가 들어가는 말은 일반적으로 마다라는 보조사를 쓰면 되는 거예요 만약 강조하고 싶으면 앞에 매자는 모든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모든 경기마다 매 경기마다는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모든 경기마다 아니면 그냥 경기마다 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마다에 그런 뜻이 있어요 모든 것 하나하나 모든 것이라는 뜻이 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매자를 쓸 필요가 없어요 매 경기 입장권을 살 수도 있으며 또는 경기마다 입장권을 살 수도 있으며 또는 모든 경기마다 입장권을 살 수도 있으며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겠어요 암표 상하게 살 수도 있다 암표가 뭐예요? 암표는 몰래 불법적으로 사고 파는 표를 암표라고 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있죠 암표 암표를 사고 파는 모습을 본 적이 있죠 저는 암표를 사본 적도 있어요 어디인가를 꼭 가야 되는데 표를 구하지 못했어요 표가 있어야 되는데 표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암표를 팔아요 그러면 그 표를 사서라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암표를 사죠 그런데 그 암표가 불법이죠 맨 끝에 이 상자는 뭐일까요? 파는 사람을 상이라고 해요 보따리 상 그 말은 보따리를 들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을 보따리 상 그래요 이탈리아의 보부상이 유명하죠 보부상 보부상이 뭐예요? 보따리 장사를 보부상이라고 해요 보쯤을 들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부상 그렇게 말해요 암표를 파는 사람에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암표상은 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암표상도 매표소에서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표상은 매표소 또는 경기를 보지 않으려는 정기권자에게서 입장권을 미리 산 후 경기 시작하기 바로 전에 그것을 판다 보지 않으려는 려자는 어떨 때 쓰는 어미죠 희망을 나타낼 때 쓰는 거죠 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보고 싶지 않은 것이죠 보지 않으려는 정기권자에게서 이 서자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정기권자에게 입장권을 미리 산 후 산 후, 후 자는요 뒤라는 뜻이죠 뒤, 그러니까 산 뒤에, 산 다음에 그렇게 해도 돼요 경기 시작하기 바로 전에, 전, 앞이라는 뜻이죠 산 후에 안 썼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애를 썼죠 산 뒤, 산 뒤에, 산 다음, 산 다음에 다 괜찮아요 저는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시작하기에 앞서 그것을 판다 다음 볼게요 암표 매매는 불법이지만 좋은 돈벌이가 된다 돈, 벌이, 벌이는 명사죠 그럼 벌이의 동사는 어떻게 될까요 동사 기본형은 벌다 동사에 이나 기가 붙으면 명사가 되죠 주로 이자가 붙으면 하는 일, 하는 사람 이런 뜻이 돼요 여기서는 돈을 버는 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일 불법이지만 돈 벌기에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밥벌이 밥을 벌어요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살려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으려고 하는 행위 밥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그걸 밥벌이라고 해요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돈을 벌려고 일로 하는 것을 밥벌이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혹시 맞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접두사 맞자는 지읒받침 맞자는 서로 마주보거나 서로 함께 하거나 그럴 때 쓰는 접두사예요 그래서 맞벌이라는 말은 둘이 함께 번다 라는 뜻이에요 맞벌이 부부는 부부가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맞벌이라는 단어를 가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안표상은 판매소에서 입장권을 사놓고 사놓다 사두다 비슷한 말이죠 산 다음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사놓다 사두다 이렇게 표현해요 입장권을 산 다음에 판매소가 문을 닫은 뒤 문을 닫은 다음에 경기를 보려는 구매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판다 구매자 무슨 말이죠 구매라는 말이 뭐예요 물건 상품을 산다는 뜻이에요 어떤 재화를 사는 행위 그걸 구매라고 해요 구매 구매자니까 사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죠 어떤 재화 상품을 사는 사람 그걸 구매자라고 해요 판매소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표를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경기를 보고 싶어요 그렇게 표를 사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표를 사려는 사람에게 더 비싼 돈으로 더 비싼 가격으로 파는 거죠 보고 싶어서 왔는데 표를 사지 못했어요 꼭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싼 돈을 드리더라도 표를 살 수밖에 없죠 물론 물론이라는 말은 언제 쓰죠 어떤 상황 어떤 상태 어떤 조건 등이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때 두 말할 필요 없을 때 더 말할 이유가 없을 때 물론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는 자가 없으면 반드시 보장되지 않는다 그거는 완전 전부 다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보장이 돼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실패한다 그 말은 꼭 실패한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반드시 실패한다 그런데 반드시 실패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걸 부분 부정이라고 해요 부분 부정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 부분만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비슷한 표현으로 반드시 뭐 뭐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수익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표현 꼭 기억해 두세요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들에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는 어떤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떤 때 경우라는 것은 원래 경우라는 것은 원래 수학에서 쓰는 용어죠 어떤 때는 경기 인기가 여기도 의자 생략할 수 있어요 경기 인기가 매우 높아 비싼 가격에 팔기도 하지만 팔 수 있는 거죠 팔 기도 하지만 가끔 예상 외로 예상 이라는 말은 미리 생각하는 거죠 왜는 뭐죠 왜는 밖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한 거 말고 다른 일이 생긴 거예요 예상 밖으로 예상 밖으로 예상 밖의 또는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쓰셔도 돼요 생각지도 못하게 생각 밖으로 해도 되고요 인기가 없어 손해를 입기도 한다 손해를 입다 손해보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손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가끔 손해를 본다 해도 어떨 때 써요 앞쪽의 결과와 아무런 상관없이 뒤쪽의 일이 벌어질 때 쓰는 말이에요 앞쪽과 상관없어요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똑같이 뒤쪽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뭐 하더라도 라고 쓰셔도 되는 거예요 뭐 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아 어 도에도 그런 뜻이 있어요 다 배우셨죠 그러니까 가끔 손해보더라도 가끔 손해봐도 보아도를 줄여서 봐도 이렇게 줄여 쓰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암표상은 결국 결국이라는 말은 마침내 마지막에는 끝에는 그런 말이에요 끝내 마침내 비슷한 말들이에요 마지막에는 돈을 벌어요 이게 바로 수요와 공급 법칙이죠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물건이 모자랄 때 가격은 올라가게 돼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암표상이 이윤을 남기는 거죠 비록 불법적이지만 돈 벌기에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이 뒷쪽 문장을 천천히 다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뒷부분에 여기 뒷부분에 덕분이라는 말이 있죠 덕분 어떤 이유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이렇게 덕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쓰는 말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횡재하다 큰 이익을 얻는다 큰 돈을 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어려운 단어가 없죠 여러분이 한번 화면을 정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관영격조사 의의와 겹조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 해요 의의는 어떤 소유나 소속을 나타내는 관영격조사죠 소유격조사라고도 해요 이 의자는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한국어에서 소유격이 아닐 때는 생략해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략해야 오히려 어색하지 않고 말하고 듣기 좋은 문장이 되는 때가 훨씬 많아요 습관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의자를 문장에 쓰고 있지만 말할 때보다 문장 글로 쓸 때 의자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은 의자를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의자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라서 정확하게 언제가 어색하고 언제가 어색하지 않은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주 보면서 생각해 보면 조금씩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따 이 문장에 있는 의자들을 다 바꿔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미리 설명하면 겹조사라고 했는데 겹이라는 말은 겹치다 쌓이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차곡차곡차곡차곡 이게 겹이에요 그래서 겹조사라고 하면 조사를 하나를 쓰지 않고 두 개 세 개 이렇게 쓰는 것을 겹조사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본문 캐나다 에서의 이렇게 돼 있죠 에서의 두 개를 썼죠 이렇게 두 개 세 개 쓰는 것을 겹조사라고 해요 한국어에서 이 겹조사는 한 개 이상 쓰이기도 해요 지금도 비록 사투리지만 강원도에서는 주격조사를 두 개 쓰기도 해요 받침이 있는 글자 다음에 이가 이렇게 말해서 원래는 이나 가 하나만 써야 되는데 뱀이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저는 사투리가 아름다운 한국어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지만 한국의 아름다운 사투리도 조금씩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한국어에서는 조사를 한 개 이상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개 세 개 이렇게 쓰다 보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좋겠죠 더욱이 겹조사 맨 끝에 의 자가 붙는 말은 쓰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쓰지 마세요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캐나다 에서 에처럼 이 관형격조사 의의를 마지막에 붙인 겹조사는 여러분은 쓰지 마세요 그 뜻은 그래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캐나다 에서의 마지막 경기라고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에서는 어떤 동작이 어떤 장소에서 진행된다는 뜻을 나타낼 때 쓰는 조사죠 캐나다 에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의인은 뭐죠? 소유격조사에요? 아니죠 캐나다 에서 마지막 경기를 버리는 것이죠 경기를 버리다 이 캐나다 에서 에가 마지막 경기를 꾸며 주려고 이렇게 관형격을 쓴 거죠 캐나다 에서 에 경기 원래 한국어는 풀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기에 굉장히 좋은 언어예요 캐나다 에서의 마지막 경기 이 말은 캐나다 에서 버린 마지막 경기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건 억지로 일부러 억지로 만들어 본 문장이에요 그의 캐나다 에서의 최후의 경기의 예상 외의 결과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에서의 의로부터의 에로의 등등 이런 겹조사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도 쓸 거예요 말로 하면 이상하지만 글로 쓰면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 생각에는 멋있는 글이 아니에요 이 이상한 표현을 하나하나 풀어서 생각해 보면 캐나다 에서 버리는 마지막 경기죠 그것의 예상 외의 결과 그 경기가 어떤 결과가 될지 미리 생각해 보지만 그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의 경기는 뭐죠 그가 하는 경기죠 그럼 제가 이 말을 풀어서 한번 여러분이 쉬운 문장으로 써 보시겠어요 그가 캐나다 에서 버린 마지막 경기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훨씬 쉽죠 아마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한국어 공부하면서 종종 보게 될 거예요 뭐 뭐 의로부터의 뭐 뭐 에로의 뭐 뭐 와의 이런 표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그 사람으로부터의 전화 그 말은 그 사람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이런 뜻이죠 여러분은 그럼 그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그 뜻은 알아야 되겠죠 쓰려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면 의로부터까지만 쓰세요 이 에로 한국어 국어사전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의로부터의 에로의 이런 것이 맞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전에서 그렇게 쓰고 있지만 여러분은 쓰지 마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는 자세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국어사전이라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쓰지 마세요 에로의 다 제국주의 산물이에요 평화에로 가는 길 아마 여러분 중고급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말을 가끔 보게 될 텐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화에로의 길이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평화에로의 길 에로는 뭐죠 어디 어디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목적의 방향을 나타내죠 이 의자는 관형격 조사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그런 말이죠 로에 그런 말이 있지 않나요 방향 여러분 다 배웠죠 어디 가 도서관으로 가 로의 방향 목적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에로가 아니라 평화로라고 하면 되는 거죠 평화로 가는 길 의자는요 더더욱 필요 없죠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 돼요 평화에로의 길이 뭐예요 민주주의에로의 뭐예요 이게 여러분은 그렇게 쓰지 마세요 기억해 두세요 우리 선생님이 그런 표현 절대 쓰지 말라고 했어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은 쓰지 마세요 이렇게 겹조사 가운데 의자가 붙어있는 겹조사 지금 많은 나라들이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죠 전염병과 싸우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전 세계에 전 세계가 지금 전염병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어떤 전쟁이에요 전염병과 버리는 전쟁이죠 그냥 전염병과 버리는 전쟁이라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냥 전염병과 전쟁 해도 돼요 전염병과 싸움 친구와의 화해 친구와 화해하다 친구와 화해 의자 안 써도 돼요 제가 이 본문에 있는 의자를 전부 바꿔본다고 했죠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되도록 의자보다 다른 표현을 찾아서 써보자 이게 선생님 생각이에요 캐나다 오타와 시의 안표상들은 시의 애는 뭐죠 소유격인가요 아니죠 관용격인데 뜻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애 살고 있는이죠 오타와 시의 사는 안표상들은 아니면 그냥 없애기만 해도 돼요 그냥 없애기만 해도 돼요 캐나다 오타와 시 안표상들은 그 다음에 세너터스와 그의 팀인 뉴욕 레인저스 간의 경기 그의 팀 뉴욕 레인저스가 이 선수 소유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그가 있는 팀 이렇게도 말해요 소속팀 레인저스 간의 의자를 또 썼네요 간이라는 말은 한 글자로 된 한자 말이죠 중국 글자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사이라고 쓰세요 저렇게 간이라는 말 쓰지 말고 뜻은 알아두셔야 되죠 나중에 한국어 시험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너터스와 레인저스 사이 경기죠 의자는 안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한번 빼볼게요 세너터스와 레인저스 사이에 벌어진 경기 또는 이렇게 하면 돼요 세너터스와 레인저스 경기가 다 필요 없어요 한국과 일본 경기 중국과 미국 경기가 이해하셨어요? 간의 저 말은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 사이에 벌어진 경기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시면 한국과 일본이 벌인 경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중국과 미국 사이 벌어진 경기 굳이 그 사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사실은 괜찮아요 미국과 중국 경기 중국과 미국 경기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마지막 경기 아까 설명했었죠 캐나다에서 벌인 마지막 경기 또는 마지막 캐나다 경기라고 하셔도 돼요 아니면 여기는 지금 자기 나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홈 경기 마지막 국내 경기 이렇게 하면 돼요 캐나다에서의 마지막 경기 이상해요 이 말을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저런 표현을 많이 보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저런 표현 쓰지 마세요 원래는 주격인데 그레츠키가 벌인 마지막 경기인데 수로를 빼고 말을 줄여서 관형격 조사를 써서 말했어요 억지로 이 의자를 빼보려고 하면 그냥 그레츠키를 다 생략해도 되겠네요 많은 캐나다인들은 마지막 경기를 보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지막 경기라는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실제 금액의 4배 또는 5배의 가격 이 말은 4배 또는 을 빼고 나면 이 부분을 빼면 이렇게 여기를 빼고 나면 이렇게 되죠 실제 금액의 5배의 가격 그렇죠 실제 금액의 5배의 가격이라고 썼잖아요 무슨 말이죠 의의 두 번 나왔는데요 가격이라는 말은 이 금액하고 비슷한 말이죠 너 그거 얼마나 주고 샀어? 5만원 어? 그거 원래 만원짜리 아니야? 응 원래는 만원짜리야 그런데 왜 5배 주고 샀어? 사람들이 서로 사려고 하니까 내가 원래보다 5배 더 줬어 이렇게 말하죠 그거 얼마 주고 샀어? 5만원 그거 만원짜리 아니니? 맞아 갑자기 비싸져서 내가 실제 금액의 5배의 가격을 주고 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한국에 의의의의의 이렇게 겹쳐 쓰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인데 저렇게 이상하고 뜻이 확실하지 않고 애매하고 그런 표현들을 쓰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문장 글을 쓸 때 저렇게 이상한 표현을 쓰면 좋은 글을 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이상한 글을 자꾸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외국 학생들이 쓴 글을 보면 어떤 때는 정말 한국 사람보다 더 글을 잘 써요 왜냐하면 쉽게 풀어서 쓰기 때문이에요 안표는 이거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안표는 실제보다 5배나 더 비싸게 팔렸다 이렇게 쓰겠죠 그 표현이 훨씬 좋은 표현이에요 마지막 수요와 공급의 문제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 여러분 문제 잘 푸시나요? 이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문제였던 것이다 지금 이런 일이 왜 벌어졌어요?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서 생긴 일이에요 그럼 그렇게 쓰세요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문제가 되어 벌어진 일이다 제가 글씨를 쓰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충분히 머릿속에 어떤 글자인지 떠올릴 수 있죠 하다못해 이 의자만 빼도 돼요 이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 문제다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수요와 공급이 문제가 되어 벌어진 결과다 수요와 공급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또는 현상이다 문제였던 것이다 여기서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이런 표현도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문제였다 하세요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급 때문이었다 수요와 공급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감사합니다.